경산북도가 6월 여행가는달 캠페인을 통해 여행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경산북도는 한국철도공사와 연계해 경북으로 떠나는 친환경 기차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어 KTX를 타고 지역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여행지원금을 줍니다. KTX 이음과 경부선 KTX를 타고 지역 7개 역에 도착해 여행하며 관광지 입장료와 숙박요금 등을 결제하고 영수증 인증을 하면 최대 2만 5천원의 지원금이 충전된 레일플러스카드를 지급합니다.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는 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전체 철도 승객에게는 운임 10% 혜택을 줍니다. 경산북도는 기차여행지원금을 받으려면 코레일 홈페이지나 코레일톡 앱에서 경북관광 탭을 클릭한 후 이벤트 상품을 통해 열차표를 예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